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역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들은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대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고와 멸망자의 구원대로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slaft